전하 띠아닌 홍수로 인한 농민들의 작황 피해가 심각하여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로 인해 흉흉한 일들로 가세가 기울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끄는 일도 있다고 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황산강 치수공사에 군사들을 풀어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라 이르시오 예 잠깐 어째 그만한 일에 군사를 움직인단 말입니까 그저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리하도록 하라 예 다음은 무엇인가 도승지 예 전하 지난번 명하신 내년 어디 감히 국정을 논의 중인 편전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어허 니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내가 불렀습니다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네 오랜만에 인사 올려옵니다 대비마마 그래 웃어 오게 그간 잘 지냈는가 저야 대비마마의 커다란 은총 덕분에 아주 잘 지냈사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네 사실 내가 오늘 자네를 풀어봤으면 다 알고 있사옵니다 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든 마마의 품에 쇠자 저하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주 자네로구먼 다채로운 즐거움 JTBC